한국무역협회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신흥시장인 브라질 상파울로와 인도 문바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해외 마케팅 오피스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치되는 오피스들은 현지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업체를 찾아주는 해외 바이어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현지 소비 동향과 제품 구매 트렌드, 산업 동향 등의 시장 정보를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중동, 인도네시아 등지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